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지혁입니다. 시원하실 때 마셔가지고 마셔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우, 취미성취미가 이 레드벨벨벳 현장 너무 기분이 좋겠는데 우리 빨리 볼륨 이 부분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이 K-POP 팬들의 연주가 엄청나게 전해지는 바로 이 부분은요. 국내 최초 K-POP 권력을 내다 인천 인스타이어 아예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FMA2023 네덜타가 향상부터 고시상시까지 하성비씨 어디서 함께 할 수 있나요? 네, 멜론 앱 그리고 멜론 웹사이트 웨이브를 통해서 주의시간 3주개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아줌마을 통해 만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로는 디온드라이브를 통해 정세기로 3주개로 됩니다. 네, FMA2023 잠시 6시에 시작된 고시상시까지 줄로 넘게 드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쭉 함께 에듀카펫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MMA2023 에듀카펫의 첫번째 주인공 공부가 되하십니까? 저분은 지금 이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MMA2023의 첫번째 에듀카펫을 밝게 만들어줄 오늘의 스타 너무나 궁금하실 겁니다. 어, 사실 이번 에듀카펫을 한다고 하던 이 부분은요. 이 코난이 언니가 에듀카펫을 느끼실 것 같은데 남으셨을까요? 느끼실 것 같아요. 지금 엄청 막 그런 긴장되어 막 보지 않나요? 아, 그래요? 네, 좀 긴장해요. 오늘 나오는 분들 중에 이 팀을 제일 보고싶었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어, 예전에 같이 또 활동을 했었던 친구들이 있어서 네. 어, 뭐지 봐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분의 종료분들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은 너무 느껴지고요. 소개해드리시는 어떤 점심을 좀 맡겨볼까요? 어, 저분 아쿠아 문닭씨 예전에 같이 활동했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보고싶어요. 아, 그렇군요. 자, 여러분께서 아마 보고싶은 많은 친구들을 바로 이곳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만날 것은 지금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 소개할 팀을 이어서 박호 아이 드리뿌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